안녕하세요. 보안프렉트 조정원입니다. 항상 요만 때쯤이면 제가 강의를 하면서 추천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쇼단 블랙프라이데이 가격입니다. 벌써 다가왔습니다. 드디어 쇼단 같은 경우는 제가 강의에서도 여러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했죠. 쇼단의 활용법들 그 다음에 쇼단들이 어떤 것들을 이용을 해서 보안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. 그런데 지금 이제 멤버십으로 등록을 할 때 보통 50달러 정도의 돈이 들어갑니다. 50달러면 한 5만원 정도 더 넘는 가격이죠. 그래서 사실 요것도 개인이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. 블랙프라이데이 때는 요 가격의 10분의 1 정도 되는 5달러로 여러분들이 멤버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건 매달 나가는 그런 서비스는 아니고요. 한 번 원타임 페이먼트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접근하지 못했던 특히 쇼단 이미지라는 서비스가 좋거든요. 데이터들이요. 물론 불법적으로 사용하라 그게 의미는 아니고요. 실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통계를 낸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보안적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시면 APR 이용해서 개발을 하시면 충분히 이정도 가격 이상은 충분히 효과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시기때만 1년에 한 번 정도 시기때만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요것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면 가입을 추천을 드립니다. 뭘 제가 이거 영업비를 받은 건 아니지만은 항상 이제 강의를 할 때 좀 부족하거든요. 사실 그 무료 계정으로 제공하고 있는 API들 특히 데이터 같은 거 다운로드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한 조금밖에 못 받아요. 제공을요. 그래서 그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통계내고 뭐뭐 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의 API까지 활용해가지고 하고 싶다면은 요거 꼭 가입을 해주시고 난 뒤에 나중에 제가 지금 현재 블로그 쪽에다가 올리고 그런 데이터들의 쇼단에 관련 그런 정보들 그 다음에 앞으로 제가 동영상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러한 쇼단의 여러가지 기능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.